끊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듣고 싶으셨던 분들께 만족스러우셨어요? 네 이게 원곡 버전은 아니고 저희가 난가수다에서 나와서 부른 버전인데 아이고 당연히 부르세요 우리 생각했던 난다를 벌써 부른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어 11년 됐네요 네 연곡은 끝까지 많거든요 감사한 노래입니다 또 들려드릴 노래가 네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한 노래입니다 항상 그렇죠 함께 하고 싶을 때마다 저희가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또 남다르게 다가오는 요즘의 의미가 담긴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대에게 하는 말 내가 드려집가 네 네